연수구 지역 시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봅니다. 연수구 제2선거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유세웅 후보와 국민의힘 김용희 후보가 맞붙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수구 제2선거구엔 선악동과 연수 2, 3동, 동춘 3동이 포함됐습니다. 연수구 제2선거구에선 젊은 시의원 후보 2명, 더불어민주당 유세웅 후보와 국민의힘 김용희 후보가 맞붙습니다. 젊은 후보 2명이 맞붙다 보니 공약도 색다릅니다. 두 후보 모두 지역문화 발전과 관련한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유세웅 후보는 민선 8기 시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쏟은 어린이 놀이터 공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 후보는 연수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놀이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교육과 교통 등 도시 재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주변 환경들, 아이가 뛰놀 수 있고 위생적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 그리고 창의적인 환경들, 그리고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취합하면서 원도심이나 신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에서 조금 더 나은 놀이터, 놀이 환경 때문에 우리 아이가 차이를 차별로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인구가 신도시로 유출되는 걸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국회의원과 적극 협력해 주거와 교육,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세웅 후보는 구민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수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인천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지역 발전과 그리고 조금 더 공감하고 소통하고 많이 연구하고 그런 의원으로서 지역구 안에서 지역의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기후위원 국민의힘 김용희 후보는 지역 대표 하천인 승기천을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적 인프라가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보고 승기천을 서울 청계천처럼 조성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문화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연수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문화컨텐츠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용희 후보는 원도심을 원도심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 원도심과 신도시가 각자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희 후보는 약자와 함께하는 구의원 같은 시의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시의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곳곳에 사회 곳곳에 취약계층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일주일 남짓남은 6.1 지방선거, 연수구 제2선거구에선 누가 구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